수원시가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줍니다.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오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행사기간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30%, 최대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점포는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취급 품목은 활어와 건어물, 냉동수산물 등입니다.